Q. 장면의 아티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토미 스트레이트라고 하고 COZYBOYS라는 크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곡도 쓰고 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음악으로서 아티스트적인 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에너지랑 행복한 바이러스를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음악 외에도 사람으로서 너무 가볍고 편리하고 잘 보여요 공연 때 선글라스 같은 건 안 쓰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포즈보이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